자, 음, 계속 가보도록 하죠. 어제 뭐, 뭐 하다가 말았더라? 따라가가지고 새는 데를 그어야 되지? 잠깐만 의약품 중에 메드엑스는 그거고 라드엑스가 있어, 라드엑스 레디... 이거 먹고 따라가다 보면 아무것도 안보여 안보여 아무것도 안보여 아무것도 함 해모르 안보여 물을 빼야되는데? 한군데 총 세군데라고 했나? 저기만 하면 되나? 데이터 의뢰목록? 아닌데 세군덴데? 리페어 파이프 아 뭐 아 아 아 아 아 이 파이프를 따라가면서 하는 게 맞는 것 같긴 한데 아 여기 또 이어져 있구나 파이프 따라가니까 끝인데 조개? 생각을 해보자 조개의 파이프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죠 여기에 파이프가 있다 아 라디엑스 항문대 고쳤고 응 여기 이거 이거 같은데 아 아무것도 안보여 아 아 아 아 이게 어 잠깐만, 이거 방울방울이 보이는 데가 있냐? 저기 있구나? 다시 한 번 쟤 방울방울이 보여 한 군데만 더 찾으면 되는데? 미리 찾고 가자 한 군데, 두 군데, 아 저기 있다 여기 멀리 이렇게 깊게까지 갈 필요가 없었던 것 같애 빨리 알아챘어야 되는데 자, 두 군데 리페어 자, 두 군데 리페어 세 군데 여기 아마 물을 뺄 것 같은데 여기 아마 물을 뺄 것 같은데 모기류를 오심 Gardens 미텔보세데 여기서 이럴이 우없 myös questiness unchost 그런데 amer eye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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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